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 왕공족, 여러분 이 왕공족이라는 것도 저도 아주 생소한 단어가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 아주 많은 분이 보신 영상 가운데 하나가 울산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이재봉 교수님이 많이 봤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세력과 선거 사기세력들에게 투항한 항복한 사건을 이런 규정했던 것과 같은 시각을 울산대학교의 이재봉 교수님이 왕공족이라는 이조말의 용어로 가지고 현재 부정선거를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집권청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마침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아주 요약을 잘했네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봉 교수의 유튜브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은 왕공족이 되고 5천만 국민은 해외에 탈출하는 1천만 학살당하는 2천만 노예 같은 2천만이 되시렵니까 저보다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썼네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제가 전복당하고 5천만 동포가 참정권을 박탈당한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용인 묵인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재봉 교수님은 훨씬 더 세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설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외면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고 해결 가능치 않는 문제는 보려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just world 정우근으로 세상은 공정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안 본 것으로 할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정 좌파 세력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된 지 오래되었고 대법관들도 이것을 비유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계, 언론계, 정치인 그리고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선관이 모두가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착한 진단을 한 겁니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쉼없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신했던 메시지가 읽은 겁니다. 선거 부정을 권력을 진 주변 사람들이 다 무기는 은폐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바로 노예제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노예제 신분으로 떨어졌으면 참정권 박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본인들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양반이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맹악한 이야기를 서로가 여러분들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만 다르게 이재봉 교수가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민경욱 여러분 전 의원이 잘 담아서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역대 선거들은 어무로 양으로 조금씩 또는 많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후보 경선 등 선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지역구에서 누가 되고 의석수를 누가 많이 점하느냐에 떠나서 대한민국 국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착한 표현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당선됐던 2021년 6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선관위 측에 위탁했고 선관위 측이 모바일 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경원이 낙선시키고 이준석을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름 주간됐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도 아주 여러분들 의욕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가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컷오프를 들고 잡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걸 덮는데 김재원 씨가 혁척한 공을 세운 것. 김기현 현 당대표가 이런 국힘당 당대표가 되는데도 의욕투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권리당원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단식으로 항의할 정도였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 겁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김기현이 모바일을 몇 표를 받았는지 ARS를 몇 표를 받았는지 전혀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국힘당은 선거 부정에 깊게 연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관위 측의 도움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15 총선 이후에 일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강하게 지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럼 클라이믹스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모두 다 침묵을 한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예고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거침없이 조작하게 될 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전국에 329만 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 자세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 선거구에 뿌리게 되면 214석 정도를 더블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개헌선 탄핵선을 다 통과할 것을 봅니다. 그것이 정해진 경로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당내 선거 부정에 얼마나 연루됐는지를 제쳐두고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국민들은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김기현 씨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적한 겁니다. 역대 선거들은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 또는 많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2017년 대선부터고 2016년 총선에서는 개인별로 몇 명이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에선 김진태가 여러분들 표를 도독질 당했고 대구 광역시의 주호영이 여러분들 표를 훔쳤고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나 정당이 특별히 관여해가지고 선거를 부정으로 점철된 것은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9번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누가 당선되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지경까지 와 있다. 김기현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고 일반 국민들이 자유민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런 뭡니까 예 추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이재봉 교수가 지적한 겁니다. 고종은 한일합방 이전부터 일본과 거래를 했고 내가 나라를 바치면 자기는 뭘 주겠냐 재산은 얼마를 주겠냐 친인척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겠냐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이 왕공족 구한말의 왕공족에게 자기를 주고 재산을 하사하여 일본에 바친 것이다. 입만 열면 여러분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고 이런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피해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정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은 왕공족들에게 자기를 주고 재산을 하사하여 바로 일본에 바친 거다. 누가 고종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규모 재앙은 물론 전쟁도 없었다. 백성들이 바라만 보다가 나라가 넘어간 것이다. 3년 6개월간 된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이용해 가지고 공병호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고한 겁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선거 부정 사건이 큰 사건이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좌익들에게 넘길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결과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좌익들에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고순하게 넘긴다. 누가 넘기는 거야. 윤석열이가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투항한 사건이고 항복한 사건이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념비적인 여름 대회사건입니다. 그 대회사건에 최고로 조작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의 대형사건이 그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계가 다 입을 담굽니다. 그걸로 그냥 한국이 그냥 역사가 한 바퀸 그냥 끝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마 그렇겠냐 공 박사 좀 과민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것 자체가 자기가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나는 의견을 발신하고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새끼다라고 다 죽도록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교수 이러면 인식이 나고 착하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규모 저항은 물론이고 전쟁도 없었고 백성들이 그냥 바라만 보다가 나라가 넘어간 거다 이야기죠. 엑스포를 뭐 엑스포가 100개를 유치하더라도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는 겁니다.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가 이러면 하는 이야기. 현재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다. 정신들 체리라 이놈들아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전 선거에선 a 후보가 b 후보가 있으면 b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빼앗아 왔다. 사전투표와 개표사의 간격을 이용해서 표를 바꾸거나 이중표가를 했다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사이버 세계에만 있는 사전투표자 명부를 뻥튀기해서 몰아줬다. 7.5%를 뻥튀기해서 사전투표기를 3만 7453표를 만든 다음에 전부는 뭡니까 더블당에 진교훈이한테 줬는데 진교훈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압승 안 합니까 나라가 아니고 짐승들의 뭡니까 그냥 짐승들의 대잔치인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뭐 하나도 틀린 게 없는지. 지금 이 내용은 이재병 교수가 공공선거 왕공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내용을 민경욱 여러분 전 의원이 잘 요약해서 바쁜 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200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언이 아니다. 우리가 선거 이야기를 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종복세력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움직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현재 상황이 바로 총안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를 도덕질해서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부정선거를 수사할 생각이 없다.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 양반 수사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무를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또한 국민들은 처절하게 저항할 생각도 없다. 김정일이 생전에 남한의 1천만은 외국으로 도망할 것이고 2천만은 우리가 학살하고 남은 2천만은 북의 2천만과 새로운 공화국으로 건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왕공족이 될 것인가 설마 나까지 해치겠어 아니면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닥친다는 말인가 포기할 것인가 수사를 해야 만든다. 수사를 해야 나라가 넘어가지 않고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국민도 저항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 내가 살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은 보트피플처럼 해외로 도망가는 1천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학살당하는 2천만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노예로 남을 2천만이 될 것인가.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의 이재봉 교수님이 아주 그냥 뭐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왕공족이 되는 겁니다. 설마 내가 이 정도 봐줬는데 뭐 내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닥친단 말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설마 내가 이 정도까지 봐줬는데 내를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양반 수사 안 합니다. 챙긴 거 보면 수사 안 하게 생겼죠. 참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건을 다 덮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는다는 것은 참 악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사악한 표현 또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한 사건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잘 정리한 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문제의식과 현실에 대한 진단을 거의 뭐 그대로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이야기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대한민국에 실시됐던 9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행해졌고 그것이 이제 2024년 총선에서 클라이맥스 절정에 아마 도달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볼 땐 기회가 주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하고 전산을 통해 여러분들 자료 전송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힘이 압승하겠죠. 그걸 막지 못하면 그냥 정해진 대로 200석 이상 정도를 더불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통사로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